이렇게 마커를 네 군데 걸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핑크색 첫 번째 했던 마크는 빼뜨기 했던 공간이니까 요거는 단을 뜨면서 빼놓으면 되요 지금 보면 여기 하트부터 보라색까지 하트부터 연두색까지 이렇게 두 군데 가슴 부분의 세모 모양을 뜨도록 할게요 가슴 부분 뜨는데도 원래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고 또 쉬운 도안으로 한번 완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핑크색 빼뜨기 했던 부분은 이제 필요는 없어요 여기 있는 빼뜨기 했던 마커는 빼놓을게요 그리고 기둥 코 빼뜨기 했던 코 그 다음 코 제가 마커 걸어놓은 코가 단의 시작 코예요 여기서부터 한 코에 하나씩 32개 짧은뜨기를 떠 줄 거에요 자 요 아래쪽에 있는 마커는 단 시작하는 부분의 위쪽으로 옮겨 둘게요 하나 32코를 이 보라색 마커가 있는 코까지 짧은뜨기를 해 올게요 이렇게 보라색 마커가 32번째 코 거든요 요쪽에 있는 32번째 코까지 떠 주시면 돼요 요렇게 이제 한쪽 부분에 가슴 부분을 먼저 완성을 해 볼게요 이렇게 32코 정해준 코스만큼 한 단 떠 주셨으면 그대로 편물을 돌려 줄 건데 기둥 사슬을 하지 않고 돌려 주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단을 올라갈 때마다 양쪽에 한 코씩을 줄이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부분 가슴 부분은 요렇게 한 단 32코를 진행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기둥 코를 뜨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편물을 돌려 주세요 그럼 기둥 코를 뜨지 않은 상태에서 한 코 건너서 두 번째 코 이렇게 한 코를 뜨지 않고 줄여 줄 거예요 그대로 두 번째 코에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 주세요 기둥 코를 뜨지 않고 진행하기 때문에 요쪽 부분은 우리가 요렇게 기울기가 요렇게 생기면서 단을 올라가게 될 거예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단 첫 시작에도 마커를 걸어 둘게요 그러면 그 두 번째 윗단은 31코를 떠보면 되겠죠 하나, 둘, 첫 코에서 코를 줄였기 때문에 마커 걸어놨던 요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 그대로 다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랫단보다 딱 한 코 줄어들게 됩니다 자 반대쪽까지 31개 짧은뜨기를 또 반복해 올게요 마커 걸어놨던 코가 마지막 코예요 여기가 31번째 코입니다 한 코 줄어서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 해 주시면 돼요 그럼 세 번째 단도 동일하게 한 코 줄여 줄게요 똑같이 기둥 사슬을 뜨지 않은 상태로 편물을 돌려 주세요 기둥 코 뜨지 않은 상태에서 한 칸 건너서 두 번째 코 두 번째 코에다가 그대로 단 시작 코 짧은뜨기를 떠 주시면 돼요 그럼 요렇게 한 코씩 천천히 줄어들게 떠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단 시작하는 부분에 마커를 걸어둘게요 30코의 짧은뜨기를 떠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보라색 마커 걸어놨던 코까지 이렇게 30번째 코까지 떠 주시면 돼요 마지막 코는 마커를 빼놓고 짧은뜨기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또 동일하게 아주 미세하게 한 코씩 한 코씩 줄어들게 돼요 그럼 다음 코는 이제 29코를 떠 주셔야 돼요 기둥 코 없이 편물을 돌려 주시고 한 코 건너서 두 번째 코에다가 또 짧은뜨기를 하나 해 주세요 이렇게 실이 여러 가닥이 있다 보니까 초보자분들 뜰 때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렇게 가닥이 빠지지 않도록 잘 확인하면서 떠 주세요 이렇게 단 시작하는 부분에는 마커를 또 걸어두도록 할게요 이제 29개의 짧은뜨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윗부분은 한 단마다 한 개의 짧은뜨기를 계속 코 줄임을 해 올 겁니다 그리고 점점 32코에서 저는 시작을 해서 31, 30코 이런 식으로 계속 한 코씩 줄여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사이즈에 따라서 정확한 코수는 조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여기 있는 코수가 3코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줄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짧은뜨기 편물이 일정하게 나오도록 반복해 주시면 돼요 가슴 부분 한쪽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완성이 됐어요 먼저 32코로 시작해서 한 단마다 한 코씩 줄여서 쭉 코를 올라왔습니다 지금 저는 29번째 단까지 떴더니 이렇게 딱 3코가 남아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가슴 부분이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또 망복으로 코를 줄여서 시작을 해 줄 거예요 그대로 어깨 끈까지 연결해서 떠 줄 건데요 지금 딱 3개의 코가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3개의 코 짧은뜨기 하면서 어깨 끈을 길게 떠 줄 건데요 끈 길이도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정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짧게 떠 주셔도 되고 길게 떠 주셔도 됩니다 저는 한 40cm 정도로 끈을 길게 떠 줄게요 자 그럼 여기가 29번째 단까지 떠서 딱 코가 3개가 남아 있어요 그럼 30번째 단부터는 일자로 쭉 올라오도록 할게요 사슬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역시 편물을 돌려주세요 돌리는 방향은 4번 동일하게 돌려주세요 자 이렇게 편물을 돌려 놓고 보시면 기둥코 사슬뜨기를 했기 때문에 기둥코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코에 짧은뜨기를 해 줄게요 하나 둘 셋 자 여기 첫번째 코에 마커 걸어 두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생략을 하고 이렇게 옆에 마커를 표시해 놓을게요 여기까지가 29번째 단 코 줄임했던 부분이고요 30번째 단부터 이제 일자로 쭉 길게 어깨끈이 되도록 40cm가 되도록 떠 줄게요 이렇게 표시해 놓고 기둥사슬 하나 그 다음 편물 돌려서 한코 한코 짧은뜨기 3개 이렇게 어깨끈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어깨끈을 떴습니다 보시면 아랫부분은 29단까지 떠가지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코 줄임 해 줬어요 테두리를 둘러 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떠 주시면 돼요 이렇게 가슴 부분 완성이 됐고요 그럼 이제 어깨끈을 몇 단 떴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는 어깨끈이 최대한 40cm 정도가 되면 딱 저한테 좋더라고요 어깨끈이 전체 길이가 여기까지 39cm 정도 됩니다 조금 늘어날 거 생각해서 이렇게 39cm 정도로 마무리 해 볼까봐요 단수는 챙겨 주셔야 돼요 반대쪽도 동일한 단수를 떠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럼 마커 걸어왔던 이 윗단부터가 우리가 어깨끈 뜬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세기 편하게 짝수단 쪽으로 돌려서 세 줄게요 그럼 여기 라인이 가운데 보이고 이렇게가 두 단이 됩니다 2, 4, 6, 8, 10 2, 4, 6, 8, 10 2, 4, 6, 8, 10 2, 4, 6, 8, 40 2, 4, 6, 8, 50 2, 4, 6, 8, 60 62번째 단까지 떠 왔어요 어깨끈은 62번째 단까지 떠서 이 여유실을 충분히 주고 잘라줄게요. 이 남아있는 실은 그대로 반대쪽에 돗바늘로 연결해 줄 거기 때문에 꾹 당겨서 사슬뜨기 하듯이 통과시켜서 매듭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스티의 위쪽에 가슴 부분의 한쪽이 완성이 됐어요. 삼각형 부분이랑 그리고 어깨끈이 되는 부분 이 어깨끈은 반대쪽에다가 이렇게 위치를 정해서 연결만 해주시면 대략적으로 모양이 보여요. 그리고 전체 테두리도 짧은뜨기로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주도록 할게요. 반대쪽 우리 처음에 마커 걸어뒀던 이 32코에도 마찬가지로 삼각형이 되도록 코수를 줄이면서 29단을 떠주고 어깨끈이 되는 부분까지 62단을 떠주세요.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저랑 사이즈가 다르게 되면 또 코수가 달라지니까 본인 양쪽 동일하게 떠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설명드릴 부분은 저는 짧은뜨기를 왕복으로 떴기 때문에 여기 시작하는 부분도 한번 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기 마커 이렇게 두 군데가 걸려있는 것들 중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홀수단으로 끝난 데가 있습니다. 우리 단수 셀 때는 쏙 들어간 부분이 한 단, 두 단 이렇게 전체 두 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홀수단으로 끝난 부분이 보여요. 반대쪽은 짝수 모양이기 때문에 홀수단 쪽으로 끝난 쪽을 이렇게 편모를 뒤집어 주세요. 이 아이랑 동일하게 짧은뜨기 단을 뜨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작해서 연결을 해왔기 때문에 반대쪽도 이쪽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마커 걸린 부분에서부터 먼저 32코 그리고 나머지 윗단을 뜨면서는 코주림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어깨 끈까지 쭉 똑같이 반복해서 양쪽이 동일하게 완성을 해오도록 할게요. 마커가 있던 부분에 그대로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사슬뜨기 하듯이 매듭을 만들어 주시고요. 꼬리실은 안쪽에 숨기면서 떠줄게요. 먼저 첫 번째 코부터 32개의 짧은뜨기를 먼저 해주세요. 이쪽 부분은 반대쪽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은 진행하지 않고 저는 동일하게 다 완성을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쭉 반복해서 양쪽 다 동일하게 완성을 해왔고요. 아무래도 끈 길이가 달라지면 안 되니까 단수도 동일하게 떠주세요. 어깨끈 길이가 다르면 안 되니까 단수 딱 맞춰서 떠주시면 됩니다. 양쪽의 꼬리실은 지금 이렇게 빼놓은 상태로 있어요. 이제 반대쪽에다가 어깨끈도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커를 걸어놨던 공간에는 마커 다 빼놓고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가슴 부분은 정확하게는 조금 더 곡선으로 뜨고 싶었는데 좀 더 도안을 단순화시키고 싶어서 딱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떴습니다. 그리고 전체 테두리 한번 둘러주면 예쁘게 모양 잘 잡힐 거예요. 이렇게 편물을 뒤집어 보시면 뒤쪽은 이렇게 일자로 완성이 됩니다. 어깨끈은 꼬이지 않도록 해서 위치를 정해주세요. 저는 살짝 이 가슴 부분 가장 가운데 부분보다 살짝 안쪽으로 달아서 이렇게 활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입었을 때도 흘러내림이 덜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연결해줄 거거든요. 그럼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자로 끈엉키지 않도록 확인해주시고요. 가장 가운데 부분 먼저 위치를 잡아주시면 돼요. 거기서 조금 왼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돗바늘을 이용해서 풀리지 않도록 연결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전체 테두리를 한번 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돗바늘로 정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꼬리실을 돗바늘에 넣어줄게요. 연결하고자 하는 공간에 이렇게 편물 뒤쪽으로 살짝 놓고 여기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저는 바느질 할 때 이 아래쪽에 코수가 3개 있어요. 짧은뜨기 했던 코수 여기 사슬 하나하나 하나마다 넣을 거고요. 비스티의 뒷면도 마찬가지로 위에 코수 3코에다가 연결해준다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위치를 딱 정해서 이 아이 이렇게 연결해주세요. 바느질로 꼼꼼하게 같은 공간을 두 번씩 연결해주도록 할게요. 바느질로만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끝에 있는 꼬리실은 안쪽으로 옮겨서 뒤쪽에서 숨겨주도록 할게요. 또 불안하신 분들은 이 안쪽에서 매듭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연결해주시고 안쪽에서 매듭 한 번씩 지어주면서 숨겨주시면 돼요. 그럼 반대쪽도 같은 공간에 연결해 올게요. 기본 비스티의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사이즈에 맞춰 써주시면 돼요. 저는 딱 5호 사이즈에 맞춰서 제가 입기 편한 사이즈로 떠왔거든요. 얇은 원피스나 티셔츠 입고 딱 위에다 입으면 좋을 사이즈로 완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안쪽에 브이넥 부분이랑 이 뒷면 전체랑 양쪽 라운드 끝에 부분은 모두 짧은뜨기를 둘러서 단을 마무리해줄 거예요. 가장 먼저 뒷면부터 시작할 건데요. 끈하고 뒷면이 만나는 이 각이 있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쉽게 생각해서 전체 한 코마다 짧은뜨기를 진행을 해줄 거고요. 이렇게 끈 위쪽에도 한 단에 한 코의 짧은뜨기를 둘러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약간 여유실을 두고 잡아줄게요. 끈과 뒷면 부분 연결했던 부분 가장 마지막 구멍이 보이죠? 이 구멍 바로 옆에 코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그 옆에 코에 바늘을 넣고 그대로 실을 끌고 나와서 사슬뜨기를 하나 해줄게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꼬리실은 옆에 잡으면서 떠줄게요. 지금 방금 사슬뜨기 했던 공간에 다시 한번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테두리 시작하는 부분에 마커 걸어놓고 시작을 할게요. 그 다음 한 코 한 코 이어서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이 꼬리실은 안쪽에 숨기면서 떠주시면 돼요. 쭉 한 코마다 짧은뜨기를 둘러올게요. 이렇게 쭉 일자로 뒷면 부분을 따라서 짧은뜨기를 쭉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코까지 이렇게 보이는 코에 짧은뜨기를 해줄게요. 이제 우리가 끈 위쪽으로 올라갈 거여서 이렇게 옆으로 편물을 돌려주세요. 아래 연결되어 있는 부분 바로 위에 있는 이 가로선, 이 가로선 구멍이 있는 공간에 넣어서 짧은뜨기를 바로 하나씩 또 쭉 해줄 거예요. 역시나 한 단에 하나씩 해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선이 보이는 부분 위쪽에 짧은뜨기를 해줄 거고요.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라인 부분 옆쪽 구멍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쭉 가로선 있는 부분 가장 끝에 부분에 하나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라인 부분 가장 끝에 부분 구멍에다가 하나 이렇게 옆면을 테두리를 둘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테두리 부분에 무늬를 넣을까 고민했는데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심플하게 뜨고 싶어서 짧은뜨기로 둘러주시면 됩니다. 테두리 부분에 조금 더 무늬 넣고 싶다 하시면 귀여운 프릴 같은 거 넣어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이렇게 어깨끈 따라서 한 단에 한 코씩 짧은뜨기를 쭉 떠올게요. 어깨끈 부분은 위쪽, 위쪽에만 테두리를 지금 쭉 둘러서 한 단에 한 코에 짧은뜨기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앞부분인데요. 이렇게 V자처럼 앞에 가슴 부분이 보이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한 코에 하나씩 뜬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동일하게 테두리 둘릴 때는 이렇게 가로 부분, 이 가로선이 살짝 보이시나요? 이 가로선 있는 부분에는 가로선 끝에 부분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라인 부분,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라인 부분에는 이 쏙 들어가 있는 끝에 부분 바늘 넣어서 이렇게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다 동일하게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둘러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따라 내려와서 이렇게 한쪽의 윗부분은 마무리를 해주었어요. 이제 우리가 앞부분을 연결을 해줄 건데요. 자세히 보시면 우리 가슴 부분 처음 뜰 때 첫 코 연결했던 부분이 이렇게 살짝 커져 있습니다. 구멍 두 개가 보이시죠? 이 코는 제가 뜨지 않을 거여서 그 위에 코, 옆에 있는 이 큰 구멍 바로 위에 코, 이 위에 두 코를 모아뜨기 해서 여기를 모양을 한번 잡아줄 거예요. 자, 어려우신 분들은 한 코에 하나씩 떠주셔도 돼요. 근데 여기 부분은 그래도 V자 모양을 유지하고 싶어서 가슴 부분 시작했던 단의 큰 구멍은 안 뜨고 그 위에 있는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끌고 나와주세요. 너무 커지지 않도록 오른손으로 잡아줄게요. 그럼 한 코, 두 코 건너서 우리 반대쪽 가슴 부분에 바로 윗단 이렇게 바늘 넣어서 실을 또 끌고 나와주세요. 그럼 세 가닥이 걸려있을 때 이 세 가닥 실을 모두 통과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코를 모아서 뜰 거예요. 이렇게 한 코, 그 다음 가운데 두 코는 건너뛰고 다음 단에다가 바늘 넣어서 세 가닥을 동시 통과시켜주시면 돼요. 그리고 꾹 한번 잡아당겨줄게요. 그럼 이렇게 모양이 자연스럽게 가운데 모이게 됩니다. 자, 이어서 또 반대쪽 윗부분도 한 코에 하나씩 그대로 따라 올라가면서 테두리 정리를 해줄게요. 또 동일하게 한 코에 하나씩 이쪽은 동일하게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둘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가로선이 들어있는 부분이 이쪽은 조금 도톰하게 되거든요. 옆에 돌려보시면 이 가로선 안쪽으로 바늘 넣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하나. 쑥 들어가 있는 부분도 끝에 부분에 구멍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이 아이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쭉 둘러서 어깨끈 부분까지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넣어주고 있거든요. 지금 마커 걸린 코,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몇 코 안 남았는데 보시면 이렇게 라인이 생기는 이 코까지 두 코를 더 떠서 여기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대로 한 코 더 떠주고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가장 아랫단 바로 위에 있는 코에 마지막으로 넣어서 짧은뜨기를 하나 해줄게요. 그리고 실은 조금 여유 두고 잘라서 통과시켜 주겠습니다.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면 이쪽 단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그대로 돗바늘에 넣어서 실 정리해 줄게요. 마지막 코까지 떠 오셨으면요. 그대로 마커 걸어놨던 첫 번째 사슬에다가 앞에서 뒤로 바늘 통과시켜 주세요. 그리고 너무 커지지 않도록 이렇게 확인해 주면서 다시 되돌아와서 바늘이 나오는 구멍으로 들어갈게요. 아래쪽에 한 가닥 더 걸리도록 조금 단단하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잡아당겨 주세요. 이쪽에 코가 꼭 커질 필요는 없으니까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저는 좀 당겨서 마무리할 겁니다. 편물을 이제 뒤로 돌려서 안쪽에 조금 숨겨주면서 매듭도 지워주도록 할게요. 중간에 풀리지 않도록 이렇게 바늘을 넣었던 공간에 다시 한 번 더 바늘을 넣어서 우리 구멍이 생겼을 때 이 사이로 바늘을 통과시켜서 꾹 당겨주세요. 이렇게 매듭도 중간중간에 한 번씩 지워주시면 조금 더 튼튼할 거예요. 안쪽에 쭉 숨겨서 실은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커는 다시 빼놓을게요. 보여드리면 우리 이제 비스티의 가운데 부분에 테두리를 둘러주었어요. 여기 안쪽 부분 보면 이렇게 안쪽 부분 어깨끈 안쪽 부분에도 그리고 가슴 부분도 가운데 부분에도 짧은뜨기를 둘러서 정리를 한 번 해주었습니다. 이제 이 바깥쪽에 테두리 두 군데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줄게요. 저는 한쪽 면부터 한 번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한쪽 테두리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뒷면이랑 어깨끈 연결했던 부분이 있어요.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올라가도록 할 거예요. 이쪽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니은자처럼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랫부분이 아니고 우리 어깨끈 부분에 연결했던 부분 바로 위에 가로선 보이는 부분에 바늘 넣어서 여기서부터 연결을 쭉 해서 테두리를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둘러줄게요. 그대로 사슬뜨기로 고정 하나 해주시고요. 꼬리실은 숨기면서 첫 번째 코부터 짧은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단 시작에도 마커 확인해서 마무리 해주도록 할게요. 이제 쭉 어깨끈 따라오면서 한 코에 하나씩 한 단마다 한 개의 짧은뜨기가 들어가도록 쭉 반복해주세요. 바깥쪽의 테두리 부분은 코주름 없이 그냥 쭉 한 코에 하나씩 둘러주었어요. 그럼 보면 우리 마커 걸어놨던 공간 그리고 이렇게 지금 마지막 한 코 남아있거든요. 이 아래쪽에 이 아래쪽 구멍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그대로 역시나 실은 여유두고 잘라서 통과시켜줄게요. 이제 돗바늘로 이 아이 앞쪽으로 조그맣게 사슬을 하나 만들어서 뒤쪽에 실을 숨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테두리는 간단하게 전체 짧은뜨기 한 단 쭉 둘러준다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반대쪽 부분도 동일하게 완성을 할 거예요. 이렇게 실은 위에 사슬을 하나 만들어줄 건데요. 여기는 너무 크게 만들면 구멍이 생기거든요. 저는 쭉 당겨서 뒤쪽으로 실을 숨겨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반대쪽 테두리도 완성을 해왔습니다. 전체 그냥 짧은뜨기 둘러서 테두리가 깔끔해지는 느낌이에요. 어깨끈까지도 양쪽에 짧은뜨기 둘러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었어요. 그럼 반대쪽 테두리 부분까지만 정리해오면 돼요. 그러면 옷을 입었을 때 이렇게 끝에 부분이 깔끔하게 정돈이 되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컬러는 굉장히 다양하니까 여러분들 원하는 컬러로 완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한 틴 리네실은 지금 품절 컬러가 몇 개 있는데 9월 말에서 10월 나머지 부분이 입고가 된다고 해요. 나머지 컬러들도 제가 중간중간 뜨면 인스타그램에 계속 사진 올려놓을게요. 생각보다 쉽고 예뻐서 컬러별로 완성을 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짧은뜨기로만 지금 완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쪽 테두리만 남아있거든요. 여기까지 뜨는데 이렇게 양쪽 다 약간 반 조금 안되게 실이 남아있어요. 이거 남은 실은 그람수 위에 적어드릴게요. 물론 저는 55사이즈, 제가 입을 사이즈에 맞춰서 떴을 때 3볼이면 실이 딱 맞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패키지에는 4볼 넣어드릴 거거든요. I사이즈 만드실 분들은 3볼이면 충분할 것 같고요. 또 조금 더 큰 사이즈로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부족하시면 실 조금 추가해서 완성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대쪽 테두리까지 둘러오도록 할게요. 정말 짧은뜨기로만 아주 쉽고 또 너무 심플하게 완성할 수 있는 비스트였습니다. 혹시 코바늘로 옷뜨는 거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마무리 다 하고 오도록 할게요. 전체 테두리까지 다 완성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보면 중간에 이렇게 왕복으로 떠서 빼뜨기 라인이 옆면 부분에 있어서 잘 티가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옆면 부분에 넣고 가슴 부분 그리고 어깨 끈 부분까지 완성을 해왔습니다. 앞면은 이렇게 심플하게 완성되고요. 뒷면도 아주 간단하게 가로선에 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으로 완성이 됩니다. 오늘은 정말 짧은뜨기 하나만으로 완성을 해서 이렇게 비스트예를 한번 완성을 해봤는데요. 코바늘로 옷뜨는 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꼼지락 제이였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도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예쁜 뜨개 소품들 그리고 뜨개 옷들 준비해보도록 할게요.